행복하면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. 트윗슨 포즈? 나와요! 제가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스테입니다. 내 거장! 저희 스트레이키즈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세바! 스트레이키즈! 트레이트에서 반찬! 니노데스! 창빈! 니노데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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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릭스! 승민! 실크아인데스! 반찬칸이 친한데 25개의 질문에 답변합니다. Let's get started! Let's go! Let's go! 저의 신체 부위는 얼굴입니다. 얼굴! 얼굴! 가오데스! 가오데스! 뭐 그렇게 해야 되나? 나 뭔지 알 것 같아. 뭔지 알아? 오셔야겠다. 홀링! 서창빈 길 걷자! 창빈이 보다 잘하겠네. 저는 퐈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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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국을 계속 돌고 다니고 캐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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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돌고 있습니다. 노osaurus은 2호는 돼요 아 저 swoop! 저희는 필승포즈에요. 저의 필승포즈요? 필승포즈? 아! 아아! 가와이! 필승! 음 앉아인다 political action 내 발걸? 이게 말버릇 같은 거 있나? 이거 아 방송국 네 이게 말버릇인 거 같습니다 맨날 매워요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예요 역시 아님 좋아하는 일본어요? 다이스키 다이스키 이따가키마스 아니에요? 이따가키마스 웃었던 적이요? 아까 나 얼굴 보고 웃던데 가장 많이 웃었던 것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멤버들과 장난치면서 웃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후디 아 맞다 오늘 아침에 여기 위에서 준비하다가 푸딩을 뜯었는데 제 옷에 다 뿌려두고 와 진짜 네 지금 크림색이 되었습니다 와 와 디자인 네 이거 좀 못해요? 어 게임 게임 아 게임 네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밌게 하는 거죠 잘하지 않고 프로게이머도 아니잖아요 들기 위해서 아 들기 위해서 팡팡 아 그렇습니다 뭐가 있을까요? 강아지 음식 먹기 뭐가 있을까요? 강아지 음식 먹기 대박 뭐라고? 그런 거 해야겠다 사실 강아지를 잘 못 다루는데 같이 잘 놀아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에요 옷 예쁘다 아 예쁘다 잘생겼다 예쁘지 않아 야 안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톡에 오셔서 콘서트 때 콘서트 아예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톡에 오셔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오 오 롱스테 늙은이 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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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조 구조 파이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스테입니다 여러분들 내꺼장 내꺼장 인상 깊었던 멤버와의 추억이요? 일본에 오기 전 현지님과 볼링 친거에요? 아 장빈이 형이 볼링 친거에요 장빈이 형이 볼링 친거에요 장빈이 형이 볼링 친거에요 장빈이 형의 볼링 친거에요 장빈이 형의 볼링 친거에요 잘 봐주세요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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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Q. Q.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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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스턴 아티스턴 오 마이 갓 아티스턴 형이구나 아 JYP? JYP No Way No Way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켄드릭 라바 아니면 보스 멀론 같이 콜라보 We Humble We Humble 스페어 We Humble 바지락이 들어간 미소 된장국인데 아 맛있어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미역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뜨거움을 부어서 먹는 건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는 국물 요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락 락스다 힘들지않아 거친 정글 속에 뛰어든 건 아니까 똑같은 생각됐어 내 나이대로 살래 내 주로 네 네 내 삶은 비포다 또 손을 속을 먹고 있어 힘들지않아 거친 정글 속에 뛰어든 건 아니까 안무 저희의 신 타이틀곡의 안무입니다 그냥 그냥 군것질 좋아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라고 락스 약간 스킨케어 같은 거 잘할.. 아 행복하면 행복하면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행복지 네 정말 행복하면 자기만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용보가 나 진짜 행복한데 어 알았어 멋있다 형이 이미 멋있다 지금도 형이 진짜 멋있다 저희 스트레이 키스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멋있다 이제 완산칸 25 questions 되시다 오케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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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еперь 안녕 따 cái 나